대표님 그렇다면 비트코인 과연 2022년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다른 것들도 펀드멘트도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중요하게 담아온 것은 이 여기서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에서 그림을 그려야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아까 지워놨지만 내가 다시 이거 켜놔서 내가 제가 이거를 진짜 다 써놨어요 일일이 빨리 내가 진행시키려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리는 사진은 이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팔로우 했다면 많은 시청자들이 제 카운트를 안다면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1차 빨간색 2차 빨간색 3차 빨간색 4차 빨간색 다 끝났다고 보고 지금 진행되는 건 5차 빨간색 근데 이 5차 빨간색 안에 1 2 3 4 5 골드색이 끝나야지만 다 1차 블루 색깔이 완성이 돼요 여기는 블루 색깔 이게 완성이 되려면 I need to see 1 2 3 4 5 골드 컬러 웨이브 오케이 그래서 이 3차 파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되게 쉽습니다 자 3차 파도를 이제 여기다 엘리어 파도를 좀 그려놓고 아 내가 여기서 좀 시간이 있는지는 많이 좀 빨리 그릴게요 여기서 1 2 3 4 5가 프랙토 카운트 근데 이게 이제 오렌지 색깔이죠 그래서 오렌지 색깔을 그려놓고 이거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놔서 이 5차 파도가 3차를 끝내줘요 오케이 이 3차 끝내는 가격은 잠깐만요 이걸 좀 지워놓고 여기다 어떤 3차를 지금 3차를 이제 그려놨어요 3차 그려놨으면 이제 이것을 조금만 옆으로 갈게요 내가 이것을 이 지금 방송 시간에 잘 그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3차 파도의 타격파스는 벌써 내가 계산을 해놨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66927 66927을 여기다 계산했죠 마이너스 2934 하나 여기는 저가 그러니까 1차 파도 길이를 1.618을 매기는 거예요 곱하기 여기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66927 마이너스 2934 하나는 37586 이 계산을 잘 따라가세요 37586을 이제 곱하기 1.618 그러면 이게 60814가 나와요 60814를 어디다가 더하나 여기다가 더하죠 4.1.1.1.1.1.1.1.1 더해야지 308도 길이 일어나죠 그래서 102915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거는 내가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100%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 100% 된다는 게 아니고 옐리아 파동은 세븐아치를 이용해서 웨이브의 릴레시즙을 이용해서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는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지금 나는 지금 가능성이 해야지 이게 개런티로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걸 꼭 아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3차 파도는 현재 보여줄 수 있는 롱 스케일입니다 10만 2915를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4차 파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다시 한번 좀 이쪽으로 갈게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3차 파도는 10만 2915달러로 이제 계산이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여기다 박스를 이쁘게 그려놨는데 이게 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지워놓을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4차 파도 쪽을 계산을 하고 계신데요 사진을 좀 깨끗하게 넣을게요 이제 4차 파도 계산 이게 만약에 세븐아치를 잘 따라서 원해면 1차 파도를 계산하면 3차 파도에 계산이 나거든요 3차 파도는 흔하게 1차 파도 길이에 1.628을 가요 그런데 그 1.628를 지금 10만 2915로 했어요 그래서 possibly 3차 파도는 10만 2915로 간다 그러면 4차는 어디까지 가냐 4차는 이제 조종이 오잖아요 4차 조종을 이제 금색으로 다시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넣고 4차는 이제 조종 파동이잖아요 조종 파동은 이제 ABC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ABC LL 파동을 10분? A, B, C 충분합니다 ABC는 이제 이것도 오랜색이잖아요 오랜색 오랜색이 지금 진행되니까 오랜색을 좀 두껍게 만들어 놓고 ABC가 4 그런데 이 4차 파도를 또 어떻게 계산하나 되게 쉬워요 이거는 3차 길이 3차 파도의 길이 여기는 3차 길이 3차 길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마이너스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마이너스 시키면 6만 814가 나와요 6만 814의 4차 파도의 조종은 흔하게 382 페브라치 그럼 382 페브라치 그럼 382 페브라치 곱하기 하면 2만 3230이 나와요 2만 3230을 여기다 마이너스 시키죠 4차 파도 길이니까 그러면 7만 9685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 그러면 7만 9685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딱 쓰고 이걸 좀 더 크게 할게요 여기서가 27만 9685 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5차 파도가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5차 파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그래서 5차 파도 딱 여기서 놓고 5차 파도는 또 어떻게 계산해야지 맞을까 지금 4차 파도가 나왔기 때문에 5차 파도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5차 파도도 여기서 조금만 프랙토 1, 2, 3, 4가 있겠죠 원하면 1, 2, 3, 4, 5 1, 2, 3, 4, 5 여기서 또 1, 2, 3, 4, 5 오렌지를 그려놔야죠 2, 3, 4, 5에서 이제 5가 완성되겠죠 5차 파도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4차 파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4차 파도의 길이에다가 이제 어떤 거를 더해야 될까요 되게 쉬워요 여기 엘리어 파도는 1차 파도랑 5차 파도랑 1 equals 5 그래서 1 equals 5는 여기서 66927 마이너스 29341 아까 해놨잖아요 37586 37586을 여기다 더해요 7986을 더하면 저는 117271달러죠 그거는 우리 유지연아에서 앞으로 해요 내가 숫자 얘기할 때만 항상 제 혀가 되게 안 좋게 됩니다 11만 그래서 이제 이 가격이 hopefully 이게 이제 여기 possibly 5차 this could be the final target 이게 어쩌면 이 1차를 완성시키지 않을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근데 만약 여기 있는 5차 파도가 이 1차 파도에 1.618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차 파도랑 5차 파도랑 똑같이 가고 아니면 이 5차 파도가 1차 파도에 1.618 조금 더 만약에 간다면 그 숫자는 그냥 거기서 곱하기 1.618 하면 돼요 37586을 곱하기 1.618 하면 뭐가 나오냐면 진짜 많이 간다면 14만 499 그건 잘 얘기했네요 제가 네 와우 어쩌면 14만 더 많이 가면 14만 499 14만 499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이제 빨간 카운트로 빨간 카운트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빨간 카운트도 웨이 원 이꼬스 웨이 파이브 할 수 있어요 빨간 카운트 여기 있는 빨간 카운트 3216에서 13764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마이너스 시키면 13764를 3216 시키면 한 만이 되잖아요 여기서 만을 더하면 좀 8,9 좀 여기서 만을 더하면 이제 이제 여기서 1차 파도 길이를 이제 여기서 더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13764를 만에 3216 하면 한 만 얼마 되잖아요 그쵸? 이 만을 여기 2934을 전하면 3900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숫자는 훨씬 넘었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거를 퍼센트지로 해 퍼센트지 퍼센트지 여기서 해놨어요 웨이 원 이크스 5 그래서 3216 하면 10548 나와서 10548을 3216으로 드발하는 거에요 그러면 퍼센트지가 나오잖아요 네 퍼센트로 여기서 3216이 13764를 327% 올라갔어요 327%를 여기서 계산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2934 하나를 곱하기 327% 하면 9만 5945가 나와요 9만 5945는 이제 여기다 더하는 거 2만 9,431 그러면 12만 5,286 5,286 12만 5,286 달러 지금 내가 이거 한 거 다 알아들었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here's the target price okay so we have three target prices here 네 either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장이 끝나려면 11만 불 11만 7천 불까지 간다 아니면 14만 불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참 이게 마지막 12만 12만 5천 불 아니면 14만 불 그러니까 possible target prices 이렇게 세 가지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11만 7,271 달러였고요 그리고 12만 5,286 달러 마지막으로 14만 499 달러였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 1차 파동이 이제 끝나게 된다면 이제 2차가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만약 14만 불이 끝난다 그럼 7만 불 만약 12만 불이 끝난다 6만 불 저는 50% 기본 50% 기본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조정이 오면 이제 뭐 2차 조정이죠 2차 조정 블루 색깔 블루 색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제 2차 조정이 여기서 오겠죠 여기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은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서 이제 큰 조정이니까 ABC 블루 Purple Purple 조정이죠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Psycho Degree 밑에서 Purple니까 여기서 이렇게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사이의 조정을 보시고 계시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끓였네요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사이의 조정으로 아주 깊게 50% 정도의 이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시고 와 이건 진짜 고급 정보를 오늘 진짜 많은 분들한테 New Year's로 지금 내가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Once again 이거는 정확성을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충 Common Relationship을 보면 왜냐면 파동의 Relationship이거든요 1차 파도가 이러면 3차 파도가 1.618 4차 파도는 대충 3차 파도의 382 5차 파도는 1차 파도의 똑같은 길이 아니면 1.618 그걸 계산해서 나는 대충 어느 정도 갈까를 지금 예측하는 거야 100% 정확성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이거 만약 이거대로 지금 간다면 카운트가 여기까지가 다 맞다면 이게 끝날 때 이런 가격이 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박수 한번 드리고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중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역시 파동과 파동과의 관계와 그리고 가능성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시즌인들이 저의 캐클레이션을 알아들었나요? 되게 쉬웠는데 네 계산법을 아마 다 적어주셨으니까요 여기서 딱 보시고 이제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차 파도의 가격들이 1차 파도지만 어쨌든 대개 가격들이 차이가 별로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거기다 더한다면 안 맞잖아요 그때는 percentage로 가세요 percentage 얼마큼 올라간다 percentage로 숫자로 가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하실 엘리어 파동 이론이라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좀 어려운 아직도 어려워요 30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네 사실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또 이 엘리어 파동 이론의 매력이라고 할지 제가 이렇게 카운트했다고 내 것만 맞고 다른 사람 맞고 저는 다른 분석하도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다 리스펙트하고 왜냐하면 엘리어 파동은 그 한 사람의 subjective opinion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카운트하나 끝에서는 누가 만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끝에서 맞으면 이 사람이 맞은 거고 이 사람은 틀린 거지만 저는 이 사람의 의견을 리스펙트하고 저 사람의 의견을 리스펙트하니까 어떤 것을 따라하는 거는 시청자들에게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볼 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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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스 터겟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하락 반복한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요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